제가 19살에 프로에 처음 갔을 때 호주로 전지훈련을 갔어요. 호주로? 호주 대표팀이랑 저희 팀이랑 연습 경기를 하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와서 뒤에서 경기하는 걸 보고 저를 가르치면서 쟤는 누구냐 너무 뿌리 좋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그 선배가 쟤 루키다 신인이다 루키다 그랬더니 왔다 왔다 아니 골이 좋으면 스카우트에 가면 되지 아니 베테랑인 줄 알았던가 베테랑 이제 좋은 거 아니야 진짜 고생 많았구나 그러면서 35라고 35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팀 내에서 별명이 35였어 고생 많았구나 안 고생 19살 때 감수증 예민할 때인데 그러니까요 안 고생했겠네 진짜 손님 으로서 손님 손대